한국어의 시제는 다음과 같아요. 한국어의 시제는 다음과 같아요. 현재 시제, 네일과 시제, 과거 시제, 안철 시제, 미래 시제, 아빠리 시제. 이번 시간에는 과거 시제에 대해 공부해요. 한글자막을 설명해 봤어요. 한국어 시제. 한국어 시제는 한국어 시제에 대해 공부해요. 한국어 시제 이번에는 부자 수업이 아저고 있어요. 한국어 시제에 대해 공부해요. 한국어 시제는 그런데 우리에게 가는 관중이 있어요. 아쏬오 살다 살 아쏬오 요기에는 아쏬오 아쏬오 오가니깃 아쏬오 아쏬오 요기에는 아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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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쌀 롬 아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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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요에서 아는 탈락해요. 예전에 흥믹이 웰쯈음 넬깨위 바가자인 치까 예왕가 자인아, 월 아, 아, 아소요이징 아는 웨일한움에. 까다, 근할, 카소요. 사다, 근할, 사소요. 자다, 근할, 자소요. 만나다, 한 디플, 만나소요. 오간의 끝에 팥침이 옵구 오가 이스면 오우와 아소요가 혀압아요, 와소요가 돼요. 예전에 흥믹이 웰쯈음 넬카 radio 벗łby 인 pal에 키 나 Boule, 오는 아소요는 한uß 오 positive 으하자리요. 예전에 흥믹이 웰쯈음 치kah 아, 혹시 바로 아소요. 4단, 8 outstandingaria 왔어요. 5. 5. 5. 5. 6. 5. 5. 6. 5. 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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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8. 8. 8. 8. 9. 8.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0. 11. 11.